구독과 좋아요 가자! 아니 ㅈㄴ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드캐리 할 것도 아닌데 서로 흐름 똑똑 끊기고 텐션 떨어지게 왜 저러는 거야? 아니 이래서 여자는 안돼 진짜 파리샐로내나게서 뭘 못하잖아 봐! 감사합니다 파리샐로나님 베끄스문 감사합니다 여자는 이래서 안되는 거야 왜? 어? 기호 형님 힘내서 캐리 한번 가지야 말해봐 아이고 W님께서 트위치로 말아둬야! 가자! 말해봐 말해봐 아니 ㅈㄴ 웃기는 게 어 아니 남자를 갖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괜히 시기질투 유발해가지고 서로 전투 어? 어? 전투하기도 전투하고 싶은 생각 어? 더 안들게 만들고 괜히 서로 경쟁심 유발시켜가지고 남자끼리 전투력 사기좌 만들고 어? 어? 이러니까 남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나오고 어? 그 남자를 지배하는 하는 것은 여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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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안해 생각해서 아니 시기질투를 존나 유발시킨다니까 사람 잠깐만 진정해봐 내가 미안해 내 맘 받아줘 어? 개인 기회요 걔 갔네 오케이 오케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로족 한번 갈까요? 그래 롤도 좋죠 그래요 사람 사람 많을거에요 초반조심 아 근데 여기가면 좀 위험하긴 한데 지금 가는길이 완전 경로라가지고 야스나 갈래? 야스나가 좀 덜 위험하긴 할거같아 어 야스나가죠 로족은 지금 너무 위험한 사항이야 사실 그러면 아파트 쪽으로 갈게요 고고 레츠고 레츠게잇잇 레츠게잇잇 어 그래서 한 명이 모자라서 우리가 더 그랬던거에요 오빠 그래? 나는 오빠가 2인분 할 줄 알고 일부러 계속 3인 스쿼드를 잡고 있었는데 안되겠더라 오빠가 잘 못하나보네 아니 우리 오빠한테 왜 말이 그래요 왜? 니가 그랬잖아 아 죄송합니다 아 오빠 자존심 하나 믿고 살아온 남자다 아 맞아 오빠 잘해 근데 우리가 너무 1인분도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사실 아니 아니 그거 시작하 대답 안해 거기다가 중요한게 X나 시작할때 X나 자존심 다 뭉개 틀어놓고 X분 나보고 뭐 못하니까 뭐 그 사람 뭐 이렇게 4인 아 아니야 진짜로 그런 뜻으로 그런거 아니야 남자는 자존심 빼면 시체야 저 알어 미안해 그니까 내가 실수했네 아 내가 죽을 죄를 줬 내려봐 개웃겨 아니야 이건 진짜 내가 잘못했어 하아 내가 죽을게 응 대답해줘 이놈들은 어디 가는거지 목숨 걸고 살리고 지키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도 저 새끼 봐봐 결국 지 혼자 살아남잖아 아니 아니 이게 여자가 이래서 안된다니까 X나 목숨 목숨 바쳐가지고 전쟁에서 목숨 걸어 살려놓으면 뭐하냐고 딴 남자랑 살림차리고 있는데 잘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진이가 딱 잘못했네 아 나 진짜 잘못했어 존나 아이가 없어 저 진짜 아니 거기다가 시기전투까지 유발시킨다니까 괜히 전투력 떨어지게 아니 저기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잘못했어 그냥 내가 죽을게 개웃기죠 야 여봐 내가 맛있는거 줄게 응? 거의 뭐 나는 관전자 입장인데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 그 뭐야 까진에 아냐아냐 그럴 수 있지 아냐아냐 남자가 남자가 시덥지 않고 남자가 정력이 후달리면 남자 갈아 끼우는거지 여자가 뭐 어? 벌써 거기까지 왔어? 미안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나 지금 좀 상처받았어 나 그런애로 맞다는거잖아 못자고 하는 말이야 드라마를 찍어라 드라마를 찍어라 드라마를 찍어라 소희야 아까 전에 스코드 그거 그 4인 스코드 그거 누가 그거 했냐 소희가 내가 해 니가 했잖아 아 그거만 말이야 누가 한거야 그거를 4인 스코드로 뽐이지 내가 뽐이지 아니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었어 역시 오빠가 답답할까봐 확실히 잘 놀았던게 맞긴 맞아 음 아니 근데 아니 아니 나 아무 말도 안할게 그냥 나 근데 진짜 그런 뜻도 있었어 음 그렇잖아 계속 여자랑 이렇게 하고 막 게임 막 어 우리 막 어 개못하고 어? 그니까 미안해 알았어 이거까지만 귀가 막히는구만 우리 여기서 최선을 다할게 아 진짜 오빠가 상남자라서 그래 지금 지금까지 상남자의 말이었습니다 오빠가 그런게 있거든 어떤거 자존심 야 무슨말을 해도 자존심 빼면 시체야 남자는 원래 맞아 맞아 근데 나도 공감해 솔직히 말해서 딴 남자 앞에서 ㅈㄴ 무시당했는데 그만큼 어? 전투의지가 죽는게 어딨어 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는걸 지금 느꼈어 아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너는 젊으니까 오늘 큰걸 배웠어 아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화가 안풀렸어 흐흐흐 아니야 괜찮아 우리 참참참 한번 해 무슨 참참참이야 내가 심판 봐줄게 이긴 사람 우리팀 참 야 이 근처에 나쁜 사람 없어? 응 없는서용 응 오빠 뒷궈넣는 사람이야 고마워 음 걱정하지마 어딨어 애들이 엠포 주우면 다 차라 어 지금 가는 중이야 힐링 살려드려야지 호랑이 유니 불편하게 나 지금 딱 세팅 딱 끝났어 우리 오빠 어디있어 세팅 다 끝났어 제가 배달 왔습니다 하이 야 그러지마 됐어 그 총은 오빠한테 더 잘 어울려 아 미안하게 왜 그러냐 아 아 잘 쓸게 잘 쓸게 아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오빠 받아줘 여기 똥글뱅이 위에 올라갔어요 오빠 아니 내가 다 올라갔어 똥그라미 야 7탄 필요한 사람 없지 어이엄 타밍이나 좋나 하자 미션 미션 탑10에 300개 가겠습니다 갈게요 야 근데 너희 성격이 좋다 왜요? 성격이 좋지 남자가 이렇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렇게 좀 찡찡 되면은 아 뭐 남자새끼가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어머 그런게 어딨어 하늘같은 남자한테 어호 하늘같은 형님한테 호호 야 참 호호 근데 그것도 참 남자가 매력이 있었을 때 그런거지 아니냐 하 에 아 야 맞아 참나 아 맞아 맞아 인정해 에이쉬 야 개머리판이나 혹시 그거 앞쪽에 그거 다는거 좀 있으면 말해줘 네네 찾아드리죠 개머리판 있어요 그래? 네 소위 내가 쓸라고 아껴둔건데 아 그래도 없어 괜찮아 아니요 저 어차피 없어요 저 스카에요 파밍 다 끝났지 쌈바팀 갈까? 소융기는 없어? 소융기랑 보정기나 이런거? 네 오케이 내가 끼고있는거 밖에 없어가지고 어 일단 고마워 엠포 엠포 먹어준건 고마웠다 엠포 고맙대 엠포 고맙대 진짜 고마웠어 아 귀여워 에헤 원래 남녀관계란게 다 이래 알지? 응 응 알아 응 난 이해해 근데 진짜로 내가 잘못한게 맞아 아이 너 왜 그래 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 여기 무슨 부부 시트콤이냐고 지금 흐흫 들어와가요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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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차를 아이 웃쩌고 웃장하는거지 뭐 이제 뭐 기분 아플거 뭐 있나 흑 흑 퀵도로 단장 필요하면 말해쪨 From me 퀵도로 단장 필요하다고? 응 일로와 뭐든지 뭐든지 자 여기 공장갑니다 저는 예 공장? 또 봐 또 혼자 움직인다 와 진짜 활동력이 엄청나 저는 원래 단독 행동 좋아합니다 이야 살바라구만 내가 볼 때 소유같은 경우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내가 볼 때 직진이야 내가 볼 때 야 나 너 마음에 들어 너 나 사귈래? 이럴 것 같아 그거 아니야? 그런 살 아니야?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 이거 교통조뚱님 2,000원 감사합니다잉? 재밌으니까 드라마 감사합니다 땡큐 알러뷰 오케이 뭐가 오케이 저기 3렙가방이 보이는구만 아 구우우우ū 이어옦 나는 솔직히 말해서 3렙까지도 안발하고 1렙만 있어도 기분 좋던데 1렙이 있을 데 나 1렙가방 끼고 있어 지금도 ускu 이렇게 홀로그램 필요하신 분 없죠? 어 나 있어 나 지금 M4 풀파밍이야 풀파밍이고 4배월만 없을 뿐이야 자 그냥 보면서 움직이자 가야돼요 일로 가면 위험할 것 같지 않아? 차라리 이쪽이 낫지 않아? 어? 오케이 갠춘 갠춘 애들 아까 어디쪽에 있다 했어 애들? 애들 저기 N2 방향 N2 방향? 이미 진작에 갔지 아 N2가 아니구나 95 2 방향이다 2 방향 차 타자 가자 어어? 쟤네 온다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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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 나이스 하나 더 있지 3토바이지 조심해 기절 뭐야 다 했네 택배가 다 뒤졌어 오케이 택배가 다 뒤졌어 오오 잘하는데 얘 4배율 있다 오빠 얘 3개 있어 4배율 4배율 먹어 하나 먹었어요 나 식탄먹고 여기 있는거 하나씩 먹으면 돼 얘 둔게 왜이렇게 많냐 얘 얘네 뭐 어디서 이렇게 파밍을 열심히 하고 온거야 야 카고 빠르다 이게 야 얘 N4다 야 차 소리 아닌가? 차 온다 온다 이랭 이랭 세명이었으니까 저기 멈췄다 이방향 멈췄어? 멈췄어? 네 이방향 버스 빨간색깔 뒤쪽에 내렸어요 아닌데? 내렸어 간다 갈겨 갈겨 킬 킬 킬 킬 킬 킬 그만해 오케이 개꿀 야 사별이랑 다 챙겨서 먹어 야 차 타고 가자 빨리 어 아까 앰프 있었던거 같은데 누가 먹었어? 나 안먹었어 아니 나 앰프 안먹었어 야 가자 우리 이미 들고 있어 야 자기장 좁혀온다 타 타 타 내가 찍은 핀 있지 어 4배율 다 먹었어? 나 먹었어 어 다 먹었어 오빠 운전해봐요 어 왜요? 난 3킬 좀 위험한데 이거 차분히 움직여야겠다 야 진짜 3킬 개꿀띠 개꿀띠 나는 레드도트보다 홀로그램이 더 잘되는거 같애 왜요? 왜요? 여기 상가방 상가방 필요하신 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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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데요 네 여기 바로 있습니다 아까 시체에서 5탄 다 안갖고 온거 같은데 아니야 다 가져왔더라 내가 5탄이 없어서 뒤져보니까 다 없던데 야 차 차 차 차 소리 저기 어디 근처에 있어 도로 쪽 지나가는거 같은데 아니까 저깄다 저깄다 어 S2 방향 바로 앞에 있어 있어 발 앞에 뭔소리야 멈췄어 멈췄어 오빠 저기 뒤에 170 방향 S 방향 간다 그냥 저거를 쏜거야 저 멀리 있는걸 다 배잖아요 다 오케이 요건 물러와 요건 물러와 야 자동차 하나 끌고 오고 자동차 우리 자동차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버스 타고 오지 않았어? 아닌가? 3토바이 탔어 3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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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지 여기 여기 3토바이 이쪽 앞으로 좀 막 끌고 와줘 됐어 됐어 아이코 아 갑자기 오줌매리 없냐 갑자기 긴장해서 어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나 지금 M4 단발에다가 4배율 끼워놨고 카구팔 8배율로 꽂아놨다 오케이 어 뭐야 잠깐만 오빠 연사총이 없어요 그러면? 아 M4 어 M4 있어 M4를 정확도 높이려고 단발로 해서 4배율로 쏠거고 탕탕탕 하면서 그리고 8배율로 장거리 쏠거야 톡배기 날릴거야 야 너 SMG 앞에 거 있냐? 아니? 버렸지 어? 화염병이다 여기 되게 조용하다 다음 주에 기장 아직 안 나왔어? 응 이번에 치킨 먹을 진짜 진짜 가장 마지막 찬스다 오늘 내가 볼 때 기필고 반드시 흐흐흫 어 우리 다 산 가방이네 우리 지금 이보다 더 좋은 상황 만들 수 없다 진짜 우리 서로 서로 4배율 다 가지고 있고 그러네 서로 총탄 어? 든든하고 자기장 유치 괜찮고 제발 한만 제발 꼬셔라 자기장 어? 잠만 나쁘지 않다 가야돼 보급내리네 에이 가까우니까 걸어갈까? 아냐아냐 일로와 차타 일로와 일로와 차 어딨어 여기 있네 타 차타 이거 정면에 보급내린거 같은데 아닌가? 뒤쪽인가? 으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흥 흐흐흐흐흐흐흐흐흔 아 야 웃을 때 아니야 불난다 불난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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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달려 들어와 일단 들어와 고개 숙이로 고개 숙이로 점프해 일로와 원패 원패 건물 하나 들어갈거야 일단 들어가 여기 초록색깔? 들어가 일단 원패 제가 뒤쪽 보고 있겠습니다 자기장 오고 있습니다 아 얘는 어디서 자리 잡을까 17명 능선 타고 있을까 이쪽 야 이쪽 자리 진짜 좋다 이 능선 가운데 제발 많이 쫓겨지지 마라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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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오! 높잉 높잉까지 가자고? 일단 안정하게 여기 끝쪽 위장으로 돌아가자 어 빨핑쪽 조심해 따라와 사수경계 잘해 조금씩 수그림 좀 움직여 스탑 들어가 있어 여기 문이 열려있었어요 몰라 열려있었어요 오케이 급할 필요 없다 지금 나머지 애들 7명이야 우리 3명이고 오 진짜 대박 우리 개 좋다 뭐야 뭐야 두 분 언제 오기가 있었어 일로와 일로와 살짝 아큰 가서 여기가 가요 바로 옆집 안돼 안돼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다음 자기장 보고 움직여도 상관없어 경계 잘해야 돼 애들 오는 곳 위치만 좀 잘 보자 자기장 쪽에서 이쪽으로 오는지만 잘 보면 돼 급할 필요 전혀 없어 상대방 봤을때 정확하게 땅땅땅 헤덤 맞춘대 아씨 오줌쌀 것 같다 이따가 풀 도핑할때 풀 도핑해 넹 10초 지금 할까요 잠만 지금 하자 그냥 까질거 얼마 안남았다 도핑할 것도 없다 일단 풀 도핑하고 있지 없어? 줄게 애들 줄게 몇 개 있는데 오빠 몇 개 있는데요? 나 이제 진통제 하나 진통제 하나 더 줄게요 너 되게 많구나 됐어 됐어 사주 경계 사주 경계 아니 일곱 명이 다 어디 있는 거야? 지금 꽤 많아 한 명 지금 퍽해서 기절했대 아홉 명 오다가 죽었나 보다 와 앳답인거 같은데 아 들어가야돼 팝핑 쪽 자 잘못 움직이면 큰일할 수 있다 일단 뒤쪽에서 나니까 소리 어 조금만 전진하자 적 빨되면 X 되는거야 우리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다음 건물이야 다음 건물 다음 건물 야 조심해 우리 눈에 띄면 X 돼 여기 자리 좋다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어 깜짝이야 아 박인들 보고 개놀랬네 아 박인들 보고 개놀랬네 이거 옛날 건물에서 저 쬐고 있었던 무서운 야 저기 S 방향 쪽에서 통 소리 사베일로 오는 거 우리 쪽 우리 쏙이면 안된다 사베일로 오는 거 너네 그쪽 라인 봐 오빠 이쪽 라인 볼게 오빠 이쪽 라인 볼게 애들 차도 타고 있는 거 같아 한 명은 한 팀은 다섯 명 남았어요 다섯 명 어 우리 빼고 다섯 명이다 존벌 없으다 와 어디로 쪽 펴지니까 또 저쪽으로 또 펴지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집중만 하자 소희야 너 그쪽 보고 있으면 안 돼 창문 쪽 보고 있어야 돼 창문 쪽 보고 있어야 돼 자기장 좁혀진다 침착하게 흥분하지 말고 바로 옆에 오케이 SW 방향 오케이 저 화면 떨어지는 거 보인다 요쪽 라인 조심해 아 절로 가야돼 아니 아니야 지금 기어라 기어라 서두르지 마 상대도 급한 그대로야 이거 이쪽 뒤로 이거 이쪽 뒤로 가지? 내가 보는 방향 쪽으로? 지금 상대 세 명이다 그래 소희가 가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 같아 요쪽 앞에 있다 저기 있다 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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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기절 한 명 기절 아 오케이 어 씨발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일로와 일로와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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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좋게 하자 좋게 야 두 명 남았다 두 명 남았다 거기 앉아 거기 카구팔인 거 같아 엘다비인 거 같아 어어 카구팔 아니면 엘다비야 쓰지마 쓰지마 쌔 그럼 안 돼 기절 아니 기절 안 했어 야 헬멧 없어 헬멧 오빠 아까 헬멧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2층에 없나 1렙짜리 있었던 거 같은데 야 이제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저 있는 쪽으로 따라오세요 가자 애들 뛴다 아까 그 방향이야 W 방향 뒷쪽으로 가야 돼 야 너 혼자 가면 안 돼 방향 생각하면서 가야 돼 같이 그 앞에 있다 앞에 앞쪽에 지금 발 앞에 있어 앞쪽에 능선 위에 여기 위에 있을 거야 아마 여기 소희가 보는 방향이야 우리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안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야 올라가 여기다 여기 가게 가자 ści.. 하나 하나 하.. 아마 나이소 치킨먹었다 이... 치킨먹었다?" 이 부른 이였아 절아 이 시정ünst kes 진짜